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컴퓨터의 세대별 주요 소자 및 특징 우리 이전 강좌에서 컴퓨터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어요 주요 컴퓨터들의 특징, 발전된 과정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의 세대, 이 세대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950년대부터 보통 10년 주기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컴퓨터가 발전된 과정을 세대별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세대별로 구분을 하는 기준은 주요 소자가 뭐냐 이 주요 소자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는 전자장비잖아요 CPU라고 하는 중앙처리 장치와 같은 것들이 전자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자칩을 구성하는 소자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세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의 세대별 발전된 과정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역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이 가끔 등장하죠 그러면 소홀히 했다가 또 문제에 튀어나오면 억울하게 한 문제에 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용어들은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세대별 구분 용어들만 몇 가지만 암기, 단순 암기하시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컴퓨터의 세대별 발전 과정을 볼게요 19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1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1세대 때 사용됐던 주요 소자는 진공관이라고 하는 튜브라고 하는 건데 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요 여러분들 백열전구 아시죠? 그렇죠? 바로 백열전구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진공관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오디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진공관 이용해서 오디오 막 구성하고 굉장히 엄청난 고가입니다 이 진공관은 증폭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 진공관의 역할을 쉽게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위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있잖아요 그 스위치를 자동화시킨 소자가 이 진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결국 0과 1을 구분하죠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반도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잘 만들므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지금 어마어마한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라고 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물질 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죠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뭐라 그래요? 부도체라고 그러잖아요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부도체죠 그러면 반도체는 뭘까요? 중간에 위치한 거예요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도 않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전에 우리 비트신홀 공부할 때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과학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무대포로 그냥 외워라, 암기해라 해버리니까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암기해야 되니까 막막하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내용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컴퓨터는 재미있어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데 우리 비트신홀 공부할 때 0과 1로 대응되는 실제 컴퓨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1.5V의 낮은 전압의 전기와 5V를 기준으로 하는 높은 전압의 전기 그러니까 전기신호가 들어온 것이 낮은 전압이 들어왔느냐 높은 전압이 들어왔느냐 컴퓨터 이것만 구분하잖아요 따라서 1.5V의 전기와 5V의 전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는 오프의 상태라면 전구를 끈, 불을 끈 상태라면 얘는 불을 켠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물질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도체는 게르마늄이나 또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수출을 하는데 이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성분을 썩느냐에 따라서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일정 전압의 높은 전압의 전기, 예를 들어 5V 전기가 전해지면 이 반도체를 통하면 도체가 뜨면 전기가 통하는 건데 부도체가 뜨면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차단이 되는 건데 얘는 5V 전기를 흘리면 5V는 흘러가요 근데 1.5V 전기를 흐르면 분명히 1.5V 전기가 들어오긴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통과가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구분해 버려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한다고 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라고 하는 돌에서 나와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컴퓨터의 주요 소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반도체 소자는 결국 돌에서, 돌에서 추출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 나쁜 사람을 짱돌이라고 하고 막 석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돌대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컴퓨터 소자는 돌에서부터 추출을 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반도체의 역할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자동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과 오프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이것을 구분해내는 다시 말하면 5V 전기냐 1.5V 전기냐를 구분해내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시설을 저장도 하고 처리도 하고 이러한 장치들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같은 이러한 아주 훌륭한 회사들이 이 반도체를 잘 만듦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 진공간, 진공간이 어떻게 컴퓨터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단순히 자동화된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진공간은 베이쿸투브라고도 이야기하고요 1세대 컴퓨터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이 됐다 잘 들으세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1940년대, 50년대에 처음 컴퓨터가 등장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무슨 애니아기네, 마크홈부터 시작해서 이런 컴퓨터들이 개발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것만 중점적으로 생각했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이나 또는 그때 저장장치도 없었잖아요 나중에 애드삭 들어오면서부터 폰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주장하면서부터 프로그램도 저장했을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하나 잘 만들어두면 그 프로그램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40년대 중반 아직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이때는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외우는 거 아니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일괄 처리 방식을 사용했다 또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일괄 처리, 그러나 생소한 용어지만 그냥 용어를 가만히 보면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일괄, 한꺼번에 처리한다 말 그대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걸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해요?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혹시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적어두세요 배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처리한다는 뜻이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배치 프로세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일괄 처리다 그러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컴퓨터들은 대부분 일괄 처리는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실시간 처리를 하죠 일관 처리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반대적 개념이 실시간 처리예요 뒤에서 나올 겁니다 실시간 처리는 즉시 즉시 처리하는 걸 말해요 영어로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컴퓨터한테 계산해달랬더니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때로 부실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처리 방식을 실시간 처리라고 하는데 현대 컴퓨터라고 해서 무조건 실시간 처리만 좋은 거고 실시간 처리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전기요금 계산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기요금 계산을 하려면 1개월 동안 30일 동안 사용한 전기 데이터를 누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일 됐을 때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서 이번 요금은 너 많이 썼으니까 200만 원만 내 됐어요? 전기요금 좀 내려가야 돼 하여튼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월급 계산 한 달 동안 출퇴근한 거 야근한 거 다 따져서 월말이 되면 계산을 해서 이번 달 급여는 얼마다? 계산을 하죠 바로 이러한 처리들은 다 뭐에 해당한다? 일괄 처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빨래하기 싫어서 하숙하실 때 막 그냥 벗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쌓아놓으면 수북히 쌓이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세탁기 돌려서 한꺼번에 싹 빨잖아요 그게 바로 일괄 처리예요 이해되셨죠?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 실시간 처리 리얼 타임 프로세싱 일괄 처리와 실시간 처리는 반대적 개념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까먹을 거예요 또 그러나 계속 나오니까 한 번 정도 끄떡끄떡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억지로 오지 마시고 제가 항상 그냥 귀에 여러분이 딱지 않도록 이야기할 거예요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계속 제가 반복시켜 드릴 테니까 이러한 일괄 처리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죠 이전에 강제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컴퓨터 사진으로 봤습니다 마크원이나 또는 애니아 컴퓨터 봤잖아요 무게 30톤의 어마어마한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프로그램 가동하면 컴퓨터 처음에 키면 으응 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막 돌아갑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일일이 전선을 입력해서 십진수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애니아 컴퓨터에 다 전선 연결을 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동 준비하는 데만 하루 반나절 걸립니다 따라서 이거 그때그때 처리할 거 있다고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간단한 거 처리 좀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계산 좀 해봐 짜증나죠? 그렇죠? 컴퓨터 가동하는데 하루 걸려요 프로그램 입력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컴퓨터 가동이 쉽지 않으니까 웬만한 처리할 걸 모아놨다가 컴퓨터 한 번 가동할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저급 언어가 사용됐다 저급 언어가 뭐야? 저급 언어가 있다면 반대 개념은 고급 언어가 되겠죠? 우리 인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들 뭐 들어봤음직한 C언어네 여러분들 지겹게 만든 C언어 자바 뭐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전부 고급 언어예요 우리 인간 위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전 강제에 말씀드렸지만 뭐 X는 Y는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이걸 고급 언어라 그래요 우리 인간 위주로 우리 인간이 짜기 편하도록 만들어준 언어 고급 언어라 그래요 근데 초창기는 이런 거 없었어요 저급 언어로 썼죠 다시 말하면 기기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1과 0으로 프로그램 짜는 걸 했잖아요 머신냉기지 그 다음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급 언어예요 그러니까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중심으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초창기의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죠 생각해 보세요 0과 1의 신호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라 머리 터지는 겁니다 울트라 전문가 아니면 짤 수가 없어요 컴퓨터에서 보세요 더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 X 더하기 Y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걸 몰라요 뭔 순위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거를 add라고 컴퓨터 더하라고 하는 건 add잖아요 add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죠 이것도 컴퓨터는 몰라요 따라서 add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미리 지정한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1101, 0100이다 그러면 이 코드값이 바로 add 연산의 명령을 지시하는 이진 신호죠 다짓말 비트 신호죠 바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기계어예요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이놈이 바로 어셈블리어예요 기호라 그래요 그래서 리모니 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어셈블리어예요 얘들은 여기까지는 저그 번호예요 어려워요 공부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만든 거죠 발전된 과정은 거꾸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저그 번호를 사용했어요 이게 너무 프로그램 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급 언어로 발전했죠 따라서 고급 언어로 발전되면서 그나마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쉬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역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따라서 초창기에는 저그 번호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고급 언어가 없었죠 그러니까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저그 번호를 이용해서 컴퓨터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이전 사진 보셨지만 프로그램 짠 프로그래머들이 가서 일일이 전선으로 다 입력해서 다 입력하고 입력하고 이래야 됐단 말이에요 컴퓨터 위주로 무슨 이런 언어가 아니라 컴퓨터 신호 입력과 이게 어디 몇 번 코드로 들어가야 되느냐 얘가 몇 번으로 입력돼 이런 걸로 프로그램 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그 번호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초창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그 번호가 사용됐다 1세대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1세대 진공관 하드웨어 중심일 수밖에 없었죠 하드웨어 가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 처리 모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중심의 저그 번호를 초창기에는 사용했죠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만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던 거예요 2세대 들어오면서 195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재가 개발됐어요 이 트랜지스터 중학교 기술 시간 때 아마 공부하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리 3개 있는 거 2미터 베이스 컬렉터 기억도 안 나시죠? 그렇죠? 그런 거 있었어요 트랜지스터의 원리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만들어서 떼돈번 회사가 바로 소니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지금은 물론 삼성이나 LG 이런 쪽에 많이 밀려서 그렇지만 소니라고 하는 회사 새로운 이런 특이한 장비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특히 영상 계열이나 카메라나 이런 쪽에는 독보적인 존재죠 이 소니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워크맨 이전에 조그마한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었잖아요 그거 처음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어요 이 트랜지스터도 바로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무식한 진공간을 좀 더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세대 때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재가 개발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950년대 이제 1945년도에 폰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주장하면서 에드사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프로그램도 저장해서 쓰면 되겠네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두면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불러 쓰면 되니까 편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됐나요?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초창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1세대는 그런데 2세대 들어오면서부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주장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해놓고 쓰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 한번 저장해놓으면 계속 불러 쓰면 좋으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자 됐죠? 운영체제가 도입됐어요 운영체제의 도입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운영체제의 뭐라고 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두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체제 OS 몇 세대? 2세대의 도입이 시작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멀티 프로그래밍 아하 또 외계어가 등장했어요 멀티 프로그래밍 근데 외계어라고 하지만 용어를 가만히 보면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멀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프로그래밍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는 멀티 프로그래밍을 지금 지원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멀티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여러 개 켜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수 강의 들으면서 지금 옆에다 메신저 막 네이톤 켜놓고 대화 빨리 끄세요 저하고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유수와의 단둘이 우리 둘만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방해받으면 안 돼요 다 끄시고 그렇죠? 아시겠죠? 절대 강의 들 때는 멀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뜨끔하신 분들 빨리 끄시고 대화하면서 강의 들으면 이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은 절대 멀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컴퓨터는 멀티가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에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나 컴퓨터는 멀티가 돼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막 여러 개 동시에 막 처리합니다 프로그램 여러 개 막 켜놓죠? 바로 그게 멀티 프로그래밍이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워드 켜놓고 메신저 켜놓고 강의 켜놓고 한꺼번에 다 하고 있죠? 강의 보면서 메신저 열심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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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강의 듣는데 재수없게 생겼어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멀티 멀티가 돼요 컴퓨터는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 멀티가 안 돼요 한 가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멀티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쓰고 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2세대 때 개발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드웨어가 좀 발전했어요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자 그럼 멀티 프로그래밍 용어 이해 되셨죠? 자 외교화라고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제 이해 가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 방식 아까는 배치 처리였죠? 이제 좀 컴퓨터가 발전해서 그나마 좀 이제 쉽게 좀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실시간 처리 이제 즉시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도록 영어로 뭐라고요? Real-time processing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고급 언어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등장을 했어요 1세대는 뭐예요? 저그 번호 컴퓨터 위주의 언어였죠? 그러다가 이제 2세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프로그램이 중요해졌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둔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계속해서 기계어로 작성하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고급 언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쉽게 프로그램 짤 수 있게 바로 대표적으로 포틀란이나 코볼 물론 지금은 코볼 같은 경우 아직도 사용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른 뭐 자바나 씨나 이런 언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획기적인 언어였죠? 자 포틀란이나 코볼이라고 하는 고급 언어가 등장했다 요게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따 문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쪽 부분이 최근에 중요도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아예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요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고급 언어는 몇 세대? 2세대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라고요 1세대는 당연히 컴퓨터 위주의 언어였었죠 저급어 그러다 2세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죠 왜? 프로그램을 저장해놓고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유 고급 저급 언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0과 1로 프로그램 짜려면 누가 짜겠어요 그러니까 고급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니들이 쉽게 프로그램 짤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이런 언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3세대 들어갑니다 1960년대 중반인데 이때 이제 IC라고 하는 집적회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제 그럴싸해 보이죠? 그렇죠? 자 집적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트랜지스터 지금 이 안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까 우리 봤던 2세대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작고 소용화되면서 이 안으로 엄청난 수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집적시킨다라고 해요 자 집적이라고 하면 인터그레이티드라고 하는데 인터그레이티드의 의미는 이따 살펴보겠지만 단위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 이걸 집적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개를 넣느냐 똑같은 크기에 10개를 집어넣느냐 똑같은 크기에 100개를 집어넣느냐 1000개를 집어넣느냐 똑같은 면적에 10명 사느냐 1만 명이 사느냐 인구 밀도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집적 아시겠죠? 집적회로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전자스위치 온, 오프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으로 수행하는 전자스위치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를 수없이 많이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집적회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집적회로가 등장하면서 이제 3세대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 집적회로를 시작해서 시분할 처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분할 처리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시분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시, 분할 처리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욕이 돼버려요 시분할 처리 욕 안 했어요 시분할 처리를 시작 이건 욕이다 하기 시작했다 시분할 처리는 뭐냐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려면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죠 2세대 때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가동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나누어서 처리하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요놈 조금, 요놈 조금 요놈 조금, 요놈 조금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계속 처리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3세대 들어오면서 이제 집적회로가 개발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멀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을 조금 조금씩 막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빠르니까 마치 두 개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기술을 뭐라 그래요 시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쪼개서 요놈 요놈 두 개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 조금씩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빠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시분할 처리 기술은 멀티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보다 멀티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3세대 컴퓨터 들어오면서 이제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시분할 처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운영체제에서 라운드로빈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뭐예요? 계속 나노 처리한다는 거죠 두 개를 조금 조금씩 계속 나노 처리한다 여러분은 시분할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시분할 처리한다고 한국사 책 놓고 컴퓨터 일반 책 놓고 한 줄 한 줄씩 보면서 공부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씩 처리해야 하나씩 컴퓨터 일반형 하나 하고 다 하고 나면 또 한국사 공부하고 이래야지 두 개 동시가 안 되죠 컴퓨터는 멀티가 된다니까요 동시가 돼요 오케이 자 개념 알겠죠? 시분할 처리라고 하는 건 시간을 나누어서 두 가지 작업을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빠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교차로 이해되셨죠? 시분할 처리가 언제 개발됐느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뭐예요? 운영체제 몇 세대? 2세대 외웠잖아 왜? OS, OS 두 글자 시분할 처리 타임 쉐어링 시스템 TSS로 불리거든요 그럼 문제 나올 때 시분할 처리하면 얘가 꼭 껴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요? 글자수 3세대예요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것만 기억해두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죠 시분할 처리 3세대 때 TSS OMR, OCR 세 글자가 많아요 물론 MICR 네 글자도 있어요 그러나 OMR, OCR 타임 쉐어링 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MIS 다 3세대예요 세 글자잖아요 오케이 자 보세요 경영정보시스템 3세대 TSS 경영정보시스템 MIS 그 다음에 OMR, OCR 물론 MICR도 있지만 이건 하나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OMR이 뭐예요? OCR이 뭐예요? 몰라도 됩니다 MICR이 뭐예요? 몰라도 돼요 오드 프로세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OMR은 여러분 아시죠? OMR 카드 여러분들 컴퓨터 열방 교재 맨 뒤에, 2권 맨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직접 보시게 될 게리직 OMR 카드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죠? 컴퓨터 마킹해갖고 답안지로 쓰이는 거 OCR은 글자 읽어드리는 거예요 글자 읽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MICR은 여러분 수표에 있는 거예요 수표 수표에 보시면은 중간에 막 이상한 모양의 숫자가 쭉 적혀있는 게 있어요 그게 MICR이에요 마그네틱 잉크 자석에 성질을 띈 잉크로 쓰여진 글자예요 아시겠죠? MICR이라고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 단지 그냥 혹시라도 얘는 이게 메세드에 개발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게 나와요 요게 경영정보시스템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경영을 하는데 컴퓨터를 경영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 자원을 처리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뭔가 좀 결정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요 놈이에요 요 놈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등장하게 될 개념이 바로 시 분할 처리 시 분할 처리가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옆에서 누가 보면 뭘 듣고 있나 하겠다 그죠? 요거 아닙니다 시 분할 처리 시스템 오케이 반드시 격하세요 시 분할 처리는 몇 세대? 3세대 시 분할 처리의 개념이 뭐라고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할 때 조금조금씩 나누어서 처리하는 개념이 시 분할 처리다 오케이 자 4세대 들어오면서 이제 LSI 자 이때 LSI는 뭐의 약자냐면 Large Scale 고밀도 집적해로라 그래요 고밀도 고밀도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면적에 더 많이 집어넣게 됐다 이 소리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소형화시키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걸 나노 공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노 나노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나노 이제 앞으로 공부합니다 나노는 뭘 이야기하냐면 10억분의 1미터를 말해요 10억분의 1미터 오 미터란 단위가 나오니까 엄청 큰 것 같지만 10억분의 1미터 한번 1미터를 10억으로 나눠보세요 엄청나게 작은 먼지 크기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크기예요 그런 크기로 뭔가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나노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이런 거 잘하죠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죠 이 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바로 그 트랜지스터를 엄청나게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이 안으로 집적시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더 많이 집적시키느냐에 따라서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늘어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고밀도 LSI라고 하는데 Large Scale Large Scale이에요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에 Large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집적을 시켰다는 거예요 뭐를? 트랜지스터 소자를 다시 말하면 스위치를 이 안에 전기 스위치 구분하는 스위치를 엄청나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됐죠? 이거를 고밀도 집적해로라고 해서 4세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4세대는 PC가 등장했어요 70년대입니다 70년대에 처음에 알테어라고 하는 PC가 등장한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게이츠와 같은 스타들이 등장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IBM IBM이라고 하는 거대 회사가 있었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고 하는 IBM이라고 하는 거대 회사가 PC를 시작하고 있다가 애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이제 8비트 PC를 내놓으면서 우리 공부했죠 워드 8비트는 물론 우리 워드에는 없어요 핫워드가 16비트였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 8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 애플에서 이제 8비트 컴퓨터를 내놓으면서 IBM이 자극을 받았어요 대형 컴퓨터만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워낙 고가였고 개인이 컴퓨터를 갖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무게 30톤의 어마어마한 컴퓨터들 엄청난 고가의 장비들 그런 위주였는데 이제 애플에서 PC라고 하는 개념을 8비트 컴퓨터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맥힌토시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맥힌토시가 사과 종류예요 앞서 설명되었지만 애플이 사과를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고 사과농장에 있는 그 창고를 빌려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잘 먹던 사과 종류가 맥힌토시라고 하는 사과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맥힌토시 이제는 줄여서 뭐라 그래요? 맥이라 그러죠 사과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8비트 컴퓨터를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팔리니까 IBM도 막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게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이때 이제 후발주자로 출발한 건 누구예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전세계 최고 부자 빌게이츠홍입니다 하버드대학교를 다니다가 빌게이츠가 가만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면 떼돈을 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빌게이츠가 야 IBM을 찾아가죠 야 니네 맨날 그 애플한테 밀리면 어떡하니 내가 운영체제 하나 개발해 줄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생이었고 IBM은 지금으로 치면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입니다 콧방귀도 안 끼는 건데 그래 한번 해와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빌게이츠가 이제 사실은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어요 시카고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개발한 걸 사가지고 이제 스티브 워지니악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런지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MS-DOS를 만들어내요 이 MS-DOS라고 하는 운영체제죠 이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IBM은 8비트 니들 이제 이거 쓸모없어 우리는 16비트 컴퓨터로 갈 거야 그래서 16개 비트 단위 하프워드를 이용하는 처리하는 16비트 286 컴퓨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존의 히트를 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전세계 최고 부자로 떠오른 빌게이츠 바로 이러한 PC가 등장하면서 이 PC에 가동되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재산 얼마예요?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10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조가 넘는 돈을 소유한 거의 뭐 예 신과 같은 존재죠 자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걸 70년대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요것도 시험에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어요 7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됐다 비로소 이제 이 고밀도 집적회로가 나오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CPU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산처리 시스템이 시작했다 아 또 이제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어요 자 그렇지만 용어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분산처리 나누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나누어서 함께 처리한다 이걸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다른 말로 분산처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험에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영어로 안 나와요 분산처리라고 나오니까 아 뭔가 분산시켜서 처리를 한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나누어서 처리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분산처리는 이제 4세대 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5세대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BLSI라고 하는 초고밀도 집적회로가 등장했어요 Very Large Scale이에요 LSI는 Large Scale 여러분들 우리 사이즈 따일 때 Large XL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라 똑같은 크기 안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 이때 Large는 크기가 아니라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테를 얼마나 더 많이 집어넣느냐 그래서 Large Scale 얘는 뭐예요? Very Large Scale이에요 Very Large X Large가 아니라 Very Large Very Large Scale Integrated의 약자예요 그래서 Very Large Large, Very Large Ultra Large 자 바로 Ultra Large가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ULSI라고 하는 거예요 Ultra Large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면적에 얘가 100만 개를 집어넣었다면 얘는 더 집어넣고 얘는 더 집어넣고 물론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얘가 100만 개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똑같은 크기 안에 더 많은 양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어서 더 빠른 속도를 갖게 하고 더 용량 크게 만들어지게 됐다 됐어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5세대에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 AI 무시무시하죠? 그죠? 알파고 작년에 알파고의 충격 전 세계가 충격을 금치 못했잖아요 그죠? 이 알파고 인공지능 이제는 못 이겨요 아마 이세돌은 알파고에게 물론 지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이긴 그러한 바둑기사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이제 절대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알파고는 계속 학습을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쉬어요 컴퓨터는 쉬질 않습니다 이세돌 기사가 24시간 바둑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는 딴 짓 안 합니다 24시간 계속 연구합니다 계속 분석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농담쪼로 얘기했지만 이제 구글이 언어 번역을 시키거든요 무식한 방법으로 언어 번역을 시켜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언어의 문법을 조합을 시켜서 해석을 하니까 구글 번역기가 보면 말도 안 되게 해석이 됩니다 앞뒤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 기술과 그 다음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아예 문장 자체를 계속 저장시키면서 분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으로 조합을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엄청난 언어들을 계속 입력을 시키면서 컴퓨터에게 기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곧 웬만한 말은 다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번역 시스템 나와요 영어 못한다고 애들 죽어라 영화관 보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계속 개발되면 충분히 번역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도 여행 가서 내가 이야기하면 다 번역해서 영어로 이야기해주고 이런 어플도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완벽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과거의 생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은 과거의 교육 방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육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할 말 참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인간이 자꾸 발전을 아이들을 발전시키게 해야 돼요 그럼 컴퓨터가 아직까지 할 수 없는 건 뭐냐 창작이에요 창작 창작은 못합니다 아직까지 바둑두는 연산은 잘할 수 있지만 과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절대 바둑은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바둑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체스, 서양장기 서양장기로 인간과 컴퓨터가 대결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얼마 안 됩니다 바둑은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인간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 된 지금 우리 인간이 이제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는 이런 저희가 됐거든요 컴퓨터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건 물론 이것도 10년 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쨌든 창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창의력 이걸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암기하는 교육 그 다음에 단순히 영어 잘한다고 우리 애가 앞으로 미래 리더가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애들 영어 못한다고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패턴 인식, 퍼지 컴퓨터 너는 그럼 안 시킬 거냐? 전 정말 안 시킬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어요 패턴 인식, 퍼지 컴퓨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런가보다 하세요 이렇게 해서 5세대까지 공부했는데 우리 세대별 주요 소재를 보면 이게 순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진공간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 집적회로 4세대 고밀도 집적회로 5세대 초고밀도 집적회로 이런 순서로 발전됐다 진공간 트랜지스터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집적회로가 나왔고 이제 집적되는 정도가 더 높아졌어요 라지 스케일 더 높아졌어요 베리 라지 스케일 더 높아졌어요 울트라 라지 스케일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 내용도 공부했는데 과연 이것들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느냐 자 이번 챕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그런데 가끔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2017년도 국가직 시험 문제도 툭 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소홀히 하고 딱 시험장 갔는데 이런 문제 딱 튀어나오면 당황하죠 이게 돌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컴퓨터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포틀란 코볼과 같은 고급 언어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제3세대 컴퓨터에서 적용되었다 사용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포틀란 코볼과 같은 이러한 고급 언어는 언제 개발됐다고요? 2세대 때 개발됐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3세대가 아니라 2세대 틀렸어요 애플사는 70년대 개인용 컴퓨터 70년대 애플에서 아까 8비트 개인용 컴퓨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소서 말씀드렸죠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맞는 거고 PC가 등장했죠 그 다음 IBM PC라고 불리는 컴퓨터는 80년대 출시가 됐다 1990년대 월드 와이드 앱 기술 이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그냥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넣어놓은 복이지 이 문제를 풀면서도 이것들을 외우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2번 정도 하나만 70년대 PC가 등장했다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다 이거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는 거지 IBM PC가 몇 년도에 나왔느냐 월드 와이드 앱 기술이 언제 개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1세대는 컴퓨터 위주의 저그 번호 근데 이제 2세대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개발됐다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존 폰 노이만 박사의 뭐라고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기계화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인간이 작성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자 그래서 고급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언제 3세대 때 기억나죠 정답 1번 틀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열심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인도할 거예요 자 2012년도 개리직 문제도 하나 살펴볼게요 물론 이 문제 정답은 이 보기를 다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개리직 문제에서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SSI, MSI, LSI, VLSI 그럼 여기서 LSI 공부했잖아요 VLSI 공부했죠 이건 뭐냐 잠시 뒤에 볼 겁니다 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교재에서 빼거나 강의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자 키로바이트 오 갈매기털 나왔네 갈매기털 오케이 이 갈매기털 등은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써 이 중에 가장 큰 게 갈매기털 테라바이트가 가장 크다 자 우리 배운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2번도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자 뭐가 나와요 저장된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자료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자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SRAM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걸 뭐라 그랬어요 휘발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주기역장치는 휘발성의 특징을 갖는다 자 SRAM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 문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 SRAM은 RAM이라고 하는 주기역장치는 컴퓨터 전원을 끄면 내용이 다 날아가버려요 이걸 휘발성 기역장치라고 해요 SRAM은 휘발성 기역장치이기 때문에 자 얘는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보존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물론 이 문제 정답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의 보기로 출제가 된다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응시하실 게리직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 공부해 두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제가 이끌어드리는 대로 반복하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자 믿고 따라오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집적도에 따른 IC의 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적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크기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똑같은 크기 안에 넣느냐 이걸 집적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집적도에 따라서 자 지금 이게 바로 전자회로입니다 IC회로의 내부 구조예요 이 안에 수없이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자 스몰 스케일 미들 스케일 라지 스케일 베리 라지 스케일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이렇게 구분합니다 스몰 작은 거예요 스몰 미디움 중간 라지 커요 우리는 이제 이거 안 했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공부했죠 그죠? 라지 스케일 베리 라지 스케일 울트라 라지 스케일 억지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LSI L 라지 VLSI VL 베리 라지 ULSI UL 울트라 라지 자 라지 스케일은 천 개 이상 여기다 천 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베리 라지는 몇 개예요? 10만 개 이상 울트라 라지는 100만 개 이상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CPU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울트라 라지보다 또 더 커요 최근에 인텔에서 사용하는 i7 CPU 같은 경우에 자 CPU 이름이에요 중앙 처리 장치 i7 이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를 10억 개를 집어넣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이 작은 크기 안에 스위치 전자 스위치 트랜지스터를 10억 개를 이 안에 집적시키는 나노 공정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CPU를 사용하고 있어요 10억 개가 넘는 게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봤잖아요 여기서 보기에서 자 여기 보기에 나왔잖아요 스몰 스케일 미들 스케일 라지 스케일 베리 라지 스케일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이런 게 등장하죠 따라서 이건 집적도를 이야기한다 게이트 다시 말하면 트랜지스터를 말해요 이러한 트랜지스터에 집적도에 따라서 게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 뒤에서 이제 논리 게이트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논리 소장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자 따라서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라지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때 울트라 라지 요놈이 시험 문제 가끔 등장하니까 울트라 라지 10만 개 100만 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울트라 라지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 모두 내용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좀 머릿속이 복잡하죠 이번 시간에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죠 자 근데 뒤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누차 강조되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 완벽히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쭉 한번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강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